뿅 뭐라고 드디어 355 애치생명이죠 호랑나비 9월 26일날 화요일이죠 내일 바로 출시가 됩니다 유병자 간편보험 355 강간통보험 출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강간통 간호감명통합서비스 2번 일당이요 유병자보험에 그전부터 출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누적으로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9월 26일날 내일이죠 화요일날 드디어 애치생명에서 강간통 355 유병자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상품은 2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누적 없이 기존에 1개 가입하든 2,3개 가입하든 누적 없이 중복가입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다가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데 차 등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전부 다 26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품에 가장 매력적인 건 뭐냐면 26만원까지 유병자보험 그것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험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중복해서 2개든 3개든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일단은 호불호가 나눠져요 A라는 사람은 간호간병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단순한 입원이나 수술 시에는 안 나오고 중대한 질병이나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병실에 입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간호간병 병실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요즘에 정부에서 많이 완화가 되었고 지금 현재 병실이 많이 아무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입원일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개를 가입해도 되는데 요즘엔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간토 중복 가입 그 다음에 중복 보장을 많이 막아놨는데요 H생명의 26일 날 판매가 가능한 355 간편 보험은요 가장 큰 장점이 26만원 그것도 누적 안 보고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왕 10월 1일부터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서 전 보험회사가 26만원 가입이 가능한 게 10만원으로 내려간다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보험왕 화요일부터 9월 26일 날 화요일부터 판매가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9월 28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 상품은요 10월 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추석날도 저 보험왕 날 새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고 저희 스태프분들 저희 팀장님들도 추석날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3일까지 판매가 되는 강간통 간호감별 통합 입원일당 26만원까지 355 유병자 보험 누적 없이 병원마다 차등에서 지급하지 않고 180일 길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감별 통합 입원일당 일단은 서명 같은 경우는 청약서만 출력하면 10월 3일 날 수납을 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고요 9월달 계약으로 또는 모바일 서명이죠 그래서 추석날에도 저 보험왕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사인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0월 3일까지는 전자서명 아니면은 우리가 출력해서 서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강간통 10월 3일까지 누적 안 보고 유병자 간편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26만원 강간통 보험 일단 추석날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로 내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9월 26일 날 신상품 설명드리고 추석날에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날 저 보험왕도 쉬고 싶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하나 더 좋은 상품을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강간통, 엣지등명, 유병자 355 보험 추석날 반납하고 묻고 따블루가 추석날 10월 3일까지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Luca ад승III 뚜 schreiben 사왔어요 함께 이상ene den moving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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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